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콘스탄티노플 전쟁 또는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고도 하는데 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마지막 멸망의 날을 그린 그런 전투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고 세계 역사에서도 큰 가치 그리고 기념비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서양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면서 서양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로마 그동안에도 로마에 관한 방송을 몇 번 했었는데 주로 전반기적인 내용에 포커싱이 있던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투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배경 상황을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가 동서분열이 된 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 순서를 보면 로마의 성립, 로마의 분열, 그리고 동로마 역사, 서로마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잘 아시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로마 역사의 시작을 보면 기원전 27년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서기 395년에 동서로마 제국의 분할,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멸망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성립 자체는 대체로 기원전 75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도시국가로 출발했던 작은 나라 로마가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전 509년까지 왕정 국가를 거치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기원전 27년까지 공화정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초기 민주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2세기 정도 되면 카르타고와 그리스를 점령하는 로마의 전성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에 기원전 49년에 윌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죠. 로마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걸출한 인물 중에 하나 이 사람 실권을 잡으면서 로마가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원전 44년에 너무나 강력했던 카이사르가 암살이 돼요. 그래서 로마가 황제, 제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져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역사는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노스, 아우스투스 황제죠. 이 사람이 최초의 로마 황제에 오르면서 이후 400년간의 통일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로마 역사가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나뉘는 시기가 서기 330년경에 발생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는데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 현재의 이스탄불이죠. 터키 쪽에.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꾸게 되죠.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인데, 여기가 워낙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 정치적, 모두 핵심 중에 핵심, 유충지예요. 가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무력시위, 전쟁, 다툼이 많았겠죠. 그래서 군주들한테는 좋았겠지만,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강력한 종교시대의 정통이 로마 교황이 있었고, 콘스탄티노폴은 정치적 중심이 된 상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통일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300년대 후반, 통일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가 실질적인 로마 분열을 완성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고, 가톨릭이란 말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큰 영토를 하나의 체제로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중앙 집권적인 권력체계를 스스로 놨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줄 여러가지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첫째 아들에게 동로마를 넘겨줬고요, 둘째 아들에게 서로마 땅을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395년부터 로마는 동서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후 멸망할 때까지 다시는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열 후에 먼저 망하게 된 서로마 제국을 보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북아프리카 이쪽 지역을 포괄하는 그런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황제권은 대대로 약했고요, 이민족의 침략이 계속된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실권이 로마족이 아닌 용병 게르만족 장군들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이라는 로마 제국의 멸망사가 많이 회자되죠. 그런데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 사실은 흉로족의 침입을 받아서 밀려난 겁니다. 밀리고 밀려서 로마까지 타격이 온 거죠. 410년경에 고투족이 내려와서 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던 로마 본토를 함락했습니다. 그것도 단 며칠 만의 일이었죠. 그래서 이후로는 게르만 용병이 다른 북방 민족들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였지만, 국방력이 한 번 외국의 용병에게 넘어가니까 다시 해계머니가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외세에 의존하는 서로마 제국의 역사가 대체로 이렇게 약하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게르만의 용병 대장, 유명한 이름이에요. 오도아케르. 이 사람한테 휘둘리던 서로마가 서기 476년,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끝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랑 분열된 한 80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기였어요. 그리고 동서로마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약한 서로마의 멸망을 도와줄 주변 국가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가 망해가는 것과 별도로 동로마 제국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어요. 여기 위치가 무역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교통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요. 나라의 힘 또한 대체로 강력했습니다. 정치가 예전 로마 제국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체계였는데, 언어나 문화는 그리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장점을 잘 취해서 상당히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90여 명의 황제가 거쳐갔는데, 제1기간 평균이 한 명당 10년이 넘었죠?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된 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에 잘 대처하고 나라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황당하게 1,200년경 동로마가 같은 기독교 국가들, 유럽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제4차 십자군 원정.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을 가다 보니까 딱히 공격해서 가져갈 만한 베네핏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 나라, 이 동로마 제국을 치게 됩니다. 돈과 재물 앞에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그런 것도 의미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204년에 같은 기독교 국가인 코스탄티노프를 공격한 십자군 전쟁.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욕을 먹을 걸 각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학살과 약탈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이집트, 중동, 여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의 영토를 가졌던 이 동로마 제국이 십자군 학살 이후 한 40% 이상 국력이 약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던 경제력과 군사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버틸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53년,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전쟁의 배경인 오스만 투르크의 메우메트 2세의 침공을 받게 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세계 최강 방어라는 이 콘스탄티노플 성이 결국에 무너지고 함락되는 그 이야기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벌어집니다.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을을 멸망시킨 다음에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게 되는데 이곳이 현재 터키의 수도인 곳입니다. 전반적인 역사의 배경이 이렇고요. 여기서는 이 전쟁의 양쪽 주인공,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메우메트 2세, 사실상 메인 주인공이에요. 별칭은 정복자, 매우 뛰어난 군사 지도자로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이후 4세기 이상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가 된 이 아나톨리아와 발칸을 정복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좋고 관대했고 성향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없는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는 평가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순탄하게 큰 게 아니라 나름의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술탄 무라드 2세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 술탄과 당시 세르비아 출신의 크리스트교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2년 만에 당시 마트형이 총독으로 있던 소아시아의 도시로 옮겨지게 되는데 사실상 권력투쟁에서 좀 밀려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3년 뒤에 이 메우메트가 5살이 되는데 이 마트형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게 아마시아라는 도시였는데 처음에 갔던 데가 거기에 총독의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째 형이 또 몇 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메우메트가 술탄의 계승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부왕으로부터 술탄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때 왕의 교육, 그러니까 제왕학이죠. 이걸 제대로 받았다고 해요. 이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우메트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왕위를 두 번 오른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첫 번째 재위 기간에 올랐어요. 술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돼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주변에서 만만하게 봅니다. 헝가리 교황이라든가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죠. 그리고 베네치아. 주변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어린 왕자가 오스만 제국 술탄으로 즉위를 하니까 이제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에서 십자군을 조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내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의 총리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할릴 파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탄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가진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자가노스 파샤, 시아베딘 파샤 이런 사람이 할릴 파샤의 반대파, 왕을 편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강녀들 사이의 대결이 아주 격렬하게 전개되었죠. 대내외적인 불쟁이라고 했지만 외적과의 전쟁보다 이런 내정이 더욱 무섭고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술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각자의 구시를 내세우면서 어린 술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공작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안팎으로 적을 맞이하게 된 술탄, 메우메트 2세가 상당히 곤란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조직된 십자군이 상당히 강력하게 공격해보기 시작해요. 도나오강을 건너서 들어오기 직전인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크리스토교의 영향을 받은 호르프파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핑계로 평소에 눈에 가시갔던 반대파를 제거하는 이런 정치적 암살과 모략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포, 그리고 방화, 각종 범죄, 도시를 휩쓸게 돼요. 메우메트 2세가 오스만 제국 전체로 봐도 아주 명군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1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에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린 술탄이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이 십자군, 헝가리군이 메인이 됐는데 여기랑 싸워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무라트가 처음에는 거절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자 이 메우메트 2세가 아이치고는 상당히 센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당신이 술탄이거든 돌아와서 당신의 군대를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술탄이라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명령을 하느니 돌아와서 나의 군대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돼요. 아버지 무라트가 한편으로는 괘씸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 나라가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돌아와서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맞게 돼요. 이 무라트가 승리를 거둬서 당장의 위기가 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메우메트 2세가 계속 제위를 유지하게 되고 무라트는 전쟁이 끝나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할릴파샤 수상의 반대편이었던 몇 명의 대신들이 어린 술탄에게 코스탄티노플 정복을 좀 부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왕이 되고 싶다면 임팩트 있는 어떠한 치적을 거둬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어린 술탄이 듣기에 귀가 혹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능성도 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전쟁 위기설이 나오니까 아까 이거 할릴파샤가 당시에 오스만 제국 최강의 정예군 예니체리 군대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메우메트 2세를 제쳐두고 아버지 무라트를 다시 불러와서 술탄 자리에 보기를 시켜요. 일개 대신의 권세가 왕을 넘어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할릴파샤하고 메우메트는 서로 반목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나중에 할릴파샤는 메우메트가 다시 정권을 잡고 콘스탄티노프를 공격할 때 비잔티움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알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때 퇴이당한 메우메트가 새로 자신의 스승으로 임명된 자가노스 파샤, 시아베딘 파샤 이후로도 계속 메우메트의 신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지방으로 보내지고요. 여기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다고 해요. 정치가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적을 안심시켜야 되는 그런 모양새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아주 좀 문란한 생활,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남봉꾼으로 이름을 날리게 돼요. 할릴파샤를 비롯한 수도의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51년 부왕이 죽게 돼요. 메우메트가 다시 권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전부터 꿈꿔왔던 콘스탄티노프를 정복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상대방도 알아채지 않을까요? 당시에는 어느 나라나, 지금도 그렇지만 상대방 국가의 스파이, 배신자들 많이 심어놨습니다. 당연히 유럽 세력들하고요. 동로마 비잔티움도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번 첫 번째 재위 때의 상황이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어린 나이에 좀 도망가다가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밀려서 지방으로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메우메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권위가 요소만 제국 내에서도 아직 잘 확립되지 않은 그런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술탄 주기 때 관례상 내리는 하사품이 좀 늦었다는 굉장히 사소한 사회였어요. 이걸로 항의하는 예니체리 군단을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못 덤빌 정도로 눌렀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그런 지표로 삼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군조직을 매우 강화시켰고 앞으로의 정복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서티노플 정복에 필요한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런 준비에 아주 만전을 기하게 되죠. 상황을 보면 우선 베네치아와 헝가리를 중립상태에 남아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1452년에 전쟁 전해죠. 대부분의 시간을 그 배경이 되는 근처 보스포르스 해업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 전략적 포인트의 요새화 작업 그리고 수십 척의 함대 건조 대구경 대포 주조 이렇게 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헝가리인 총포의 제조기술자 우르반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영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조차 아직 알려지지 않은 초대구경 크기의 대포 이게 다르다넬스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게 해요. 그런데 이런 전쟁 준비가 오니까 재정이 딸리게 되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호시텀텀 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지만 대규모 군대가 원정으로 빠지게 되면 남아있는 소수의 군대로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상직에 있던 한릴파샤는 이러한 정상적인 사유를 들은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그렇잖아요. 이 신임 술탄이 대규모 원정에서 어떤 좀 화끈한 전공을 올린다. 그럼 자기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는 게 당연하니까 이걸 반대하게 됩니다. 방해도 하고요. 그리고 콘서티노플의 포위 기간 동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소집된 여러 전시회의에서도 반대 소지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분위기상 이제 반란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릴파샤는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포위를 풀자는 내용을 강하게 얘기했고요. 반면에 이제 술탄파죠. 이전에 자가노스 파샤. 이 사람은 포위를 풀자는 제안에 격렬히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노스 파샤가 마지막 총 공격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메우메트 2세 자신도 총 공격을 직접 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형 대포로 파괴한 성벽의 돌파 작전을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콘서티노플이 함락된 날 이 한릴파샤는 바로 체포되어 곧바로 처형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우메트 2세의 장인이 되어 있었던 이 자가노스 파샤가 새롭게 수상자리에 오르게 되죠. 당시 메우메트 2세가 마음에 생각했던 대규모 과업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스탄불로 불리는 이 도시를 세계적인 제국의 수도에 걸맞게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도시의 역할만 부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본 거죠. 정치, 경제, 군사, 특히 이 조세와 행정을 재학립해서 이 콘서티노플의 상업지구를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아랍권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기타 제노바인 이 사람들도 다 받아들여서 도시를 엄청나게 융성시키게 돼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 고유의 행정제도인데 이 제국 내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정체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각자의 종교 공동체가 맡아서 자치하게 하는 제도. 이게 이제 밀레트 제도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개체성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그리스 정교회를 복원시켜줬고요. 유대교의 라삐, 아르메니아의 총대교 그러니까 이렇게 각계 종교의 종파를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도 하기 쉽지 않은 정책들이죠. 오늘날의 중동지역을 보면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콘서티노플 중심가에 그 자신이 먼저 이슬람 학술기관과 상업시설을 설립했고요. 여러 외국 사람들에게도 모든 행동을 비슷하게 대해줬습니다. 격려했고요. 그리고 파괴된 비잔티움 제국의 건물들도 다 복원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콘서티노플은 다시 발전하고 융성하게 됐고 이런 선정의 결과에 의해서 몇십 년 뒤에는 유럽 최대의 도시가 되게 되죠. 이후의 과정을 보면 정복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총 30여 년의 제1기간 동안 거의 해마다 정복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 만년에 가면 이미 소아시아의 20개 도시 이상 그리고 유럽의 28개 도시를 세운 대제국이 되었어요. 또 스스로를 두 대륙 발칸과 아나톨리아 대륙 그리고 에게이와 흑해 이 두 대항의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정복군주가 되는데 성공하게 됐지만 이게 좀 끝이 좋지 않았어요. 전쟁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면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칼을 갈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큰 아들 이 사람에게 독살을 당했는데 독살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이때 그의 나이 채 50이 되지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범인이 공식적으로 지목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누가 봐도 뻔하죠. 왜냐면은 이 메우메트 말년에 이게 마다들이 이제 바에시트라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간의 관계가 매우 나빴고 제위 말기로 갈수록 이 메우메트 2세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국내 전반에 불만이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재단과 지주, 귀족 이쪽에 속해 있던 수마녀 불악 그리고 농장 이걸 이제 군사봉토로 할당했을 때가 가장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는 병사들에게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기득권을 좀 허물어뜨려서 토지 제도를 재정비하니까 기득권 중에 아주 격렬한 반항이 시작돼요. 그래서 메우메트 2세가 죽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술탄이 총애했던 다른 아들을 버리고 이 바에지트를 주기시키는데 힘을 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기하자마자 이 메우메트 2세의 정책에 대한 완전 반대되는 정책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내용들이 외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내치를 보면 메우메트 2세가 사실상 오스만 제국을 재조직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최초로 형법과 이 국민에 관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전에 집대성했어요. 또 헌법을 하나의 정교한 법전으로 마련해서 이 두 법전을 모든 하위 법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상 법치국가의 체계하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야말로 왕 한마디가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에 의한 통치를 명문화했다. 이게 실제로 잘 이뤄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위를 어느 정도 헌법에 규정하는 이퍼네트를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보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어느 정도는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완고하고 독재적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포고령이나 어떤 법령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잔인하게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의 아랍사람들조차 너무 지나치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나라의 기강은 잘 잡혔고요. 역대 술턴들 중에서 가장 편견이 없고 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는 각계의 평가가 대부분 일치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콘스탄티노프를 일단 정복한 후에는 여러 나라의 모든 문화, 언어, 제도 이거를 다 취사선택해서 좋은 부분을 다 따왔고 각자의 자체를 인정할 만한 부분은 사실상 많은 권한을 넘겨줬어요. 또 수십여 개의 대학을 설립해서 이 대학들이 그 뒤로 몇백 년 동안 오스만 제국 내에서 이슬람 과학의 수준 높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랍 지역의 과학력이 유럽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역수입돼서 유럽의 과학력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이어졌죠. 어쨌건 한마디로 이 시대의 아랍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최고 최강의 통치자 정복제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우메트 2세의 내용이 이렇고요. 이에 상대되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스 11세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로서 제위에 오른 뒤에 당시에 동로마 제국을 보면 거의 몰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일부를 제외하고 그 영토가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주변에만 겨우 남아있는 도시국가 그 정도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의 영토를 보면 전부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술탄 국에게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부응할 가망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상당히 좀 영리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품도 좋았고 이 사람이 이 로마 황제 자리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매우 위험하고 이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 자리를 일을 할 사람이 그래서 즉위한 이유로 최선을 다해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인품과 교양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망의 기로에 선 이 로마 제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나름의 다방면으로 외교를 펼쳤는데 사실 이게 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정교회에 대한 교황 수익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서유럽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교황이었던 니콜라 오세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실제 보낸 지원군은 고작 병사 200명 그리고 약간의 식량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뿐이고 사실상 버린 거죠. 근데 이때 교황령의 상황을 봐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교황 쪽의 군사력도 동로마 제국만큼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지원해줄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왕국하고 프랑스 왕국 카스티아 연합 왕국하고 아라곤 왕국 이쪽이 이제 군사도 좀 있고 힘 좀 쓰는 국가였는데 각각 싸우고 있었어요.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백년전쟁 그리고 레콘키스타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참고로 백년전쟁을 보면 프랑스의 필리프 6세가 당시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던 사람 에드워드 3세한테 잉글랜드가 보유하고 있던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를 기엔 공국이라고 하는데 이걸 몰수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잉글랜드가 싸우다 보니까 계속 밀려요. 그래서 보르도 지방을 상실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 기간 동안에 잉글랜드가 군사력은 좀 부족했는데 활 여기 잉글랜드 장궁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의 화력 덕분에 엄청난 군사적 우위를 누린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영화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당시에 프랑스 잉글랜드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19세기 후반이 됩니까 백년전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백년 넘게 이어진 일련의 여러 전쟁들을 하나로 묶은 의미예요. 정확히 보면 푸아티에, 크레시, 아젠크루 이런 여러 역사적인 승전들이 있는데 여기 몇몇 전투를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전설이 된 전쟁이었어요. 한때 무적이었던 잉글랜드 궁수들이 프랑스 대포에 의해서 괴멸된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 말기에 패전의 이야기들도 다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다채롭고 신비로운 인물들이 총 등장하게 되는데 에드워드 3세라던가 흑태자, 헨리 5세, 장 2세, 샤를 5세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 굉장히 셌던 잉글랜드인들을 몰아낸 사람이 있거든요. 샤를 7세 이게 잔다르크의 왕세자로 불리는데 기록이 매우 적습니다. 이 내용도 매우 재밌어요. 백년전쟁만으로도 이야기가 몇 편 나오죠. 그리고 레콘키스타 이게 700년도부터 1500년까지 7세기 반에 걸쳐서 이베리아 반도 북부의 로마 가톨릭 왕국들이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이슬람 세력 무호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좀 몰아내고 이베리아 반도를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콘키스타는 스페인어로 재정복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좀 뭉뚱그려서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싸웠던 거거든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은 처참 그 자체였죠. 그래서 백년전쟁과 더불어서 이 레콘키스타 이야기도 좀 재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렇고요. 다시 콘서티도풀 이야기로 돌아오면 군사력이 센 나라들의 상황이 이랬고요. 신성 로마 제국을 보면 제후들 간의 다툼이 잦은 상태 폴란드 왕국과 헝가리 왕국은 한번 전투해서 졌어요. 바르나 전투라고 하는데 오스만한테 한번 크게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령 외에 동로마 제국의 지원 요청을 받고 좀 대규모 구원군을 보낼 소유럽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있는 나라가 이제 제노바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정도였죠. 그래서 결국 오스만 군대가 수십만으로 쳐들어왔을 때 동로마 제국이 동원한 병력은 동로마인, 서방 구원군, 용병을 모두 합쳐서 한 7, 8천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스만에 비해서 매우 열세였죠. 시간차는 좀 있지만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략적인 면에서 확실히 밀리니까요. 콘스탄티노스 11세가 나름 외교적 그리고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오스만의 메우메트 2세가 새로 즉의를 하니까 그에게 자신이 메우메트 2세의 왕위 경쟁자인 오스만 왕족을 데리고 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극을 한 거죠. 여차하면 너의 나라 왕위 계승에 분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사실 당시 분위기가 이 일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전쟁은 일어났으리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메우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초반의 자세를 번복하고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벌어지게 되고요. 20배가 넘는 대군을 동원한 오스만 술탄국의 공격에 온 힘을 다했지만 결과는 참혹하게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이 되자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할 생각이 없었던 이 왕이 유언을 남기고 끝까지 자신을 따르던 근이 되어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죽었겠죠. 당시 그의 나이가 48세 이로써 2200여 년간을 이어온 로마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싸고 약간의 좀 묘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창건자와 이름이 같은 황제의 치하에서 멸망한다. 이런 예언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결국 이게 맞아떨어지게 되죠. 아주 흥미롭게도 소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로마를 세운 로몰루스와 첫 번째 황제의 아우스튬스의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소로마가 결국 이 이름의 연관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콘스탄티노스의 동생인 디미트리오스 그리고 토마스 이 두 명이 통치하던 이 모레아의 전제군주국들 역시 형제간의 내분으로 내전을 거듭하다 이후에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1475년에는 테오도로 공국 1479년에는 이피로스 전제군주국까지 멸망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마지막 국가들이 이제 지도상에서 완벽히 사라지게 되죠. 워낙에 국력차가 컸으니까 이거를 뒤집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비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왕이고요. 이쪽 지방에서는 민족 영웅이나 다름없는 호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에서 위대한 그리스인 100명 중에 28위에 선정될 정도라고 해요. 이는 로마 역대 황제들만 뽑아보면 알렉산드로스 대왕하고 레오니다스 1세 다음과는 3위에 해당됩니다. 알렉산더 왕이야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레오니다스는 남자들의 로망이면서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3등이다. 대단한 순위임에 분명하죠. 이때 경쟁자들이 페리클래스, 아리스토클래스 굉장히 레전드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교회에서도 순교자로 기념하고 있고요. 아테네의 미트로폴레우스 대성당 앞에 가면 광장에서 칼을 치켜들고 서있는 그의 동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유럽의 원군을 요청하는 게 전교회를 통째로 교화하게 바치를 했다.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교회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존경을 받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좋은 군인이 이자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큰 실책 없이 나라를 다스렸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성실함이 있었다고 해요. 불명예스러운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까다로운 형제나 가족 문제를 다룰 때에도 관용과 인내심 그러면서도 엄격한 법 집행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관료들이 그와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항상 그에게 충성을 했고 신화는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존경과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명분의 성향과 자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인물이었지만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2200년에 로마 역사가 망한 것이 그의 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평이 좋은 망국의 군주는 거의 없고요. 그 가운데서도 콘스탄티노스 11세의 평은 특히나 더 높은 편입니다. 다만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항복을 했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메우메트 2세가 여러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공명심 그리고 헛된 영웅주의 사관 그래서 수만 백성이 죽어나간 사실을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점은 십분히 이해하지만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배경이 되는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의 전쟁사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개전전의 상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 있기 약 200여 년 정도 전 1204년에 십자군에게 이 콘스탄티노플스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아까 그 금전적인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이 확실해지는 그런 징조가 보여요. 하지만 당시에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스를 점령한 게 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제대로 받았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여러 상황이 복잡해진 그런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마찬가지로 제2계승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삼촌에 의해 쫓겨난 황태자 알렉시우스인데 이 사람이 십자군에게 거액의 전쟁 비용을 부담하고 성지수호를 위한 병력 파견 동서교의 대통합 이런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해서 자금난의 허덕이던 십자군을 아군으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군이 육지에 강력한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뚫는 대신에 옆에 골드논만 주변의 성벽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이 코스탄티노프를 점령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으로 아버지와 함께 공동황제가 되는 황태자 그러니까 알렉시우스 4세 일단 오르긴 올랐는데 십자군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일단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까 당시의 제국이 돈이 한 푼도 없는 실정이었어요. 십자군에게 약속했던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재산에까지 손을 댔지만 가뜩이나 돈도 부족했고요. 여기서 동서교회 통합이라는 당시에 제국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그런 일까지 알려지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황제를 향해서 아주 몰밀듯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는 과정 중에 알렉시우스 4세가 살해당하고 이 반 십자군 성향의 알렉시우스 5세가 직위하게 돼요. 그래서 알렉시우스 5세가 전 황제가 십자군과 맺었던 모든 협약의 이행을 거부하게 됩니다. 십자군 입장에서 보면 기껏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그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 콘스탄티노플 함락 시에는 같은 편이었던 십자군이 재침공하게 되고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라틴 제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서교회 통합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11세기 중엽에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대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로마 교황의 사절단 그리고 몇 명의 추기경 대주교 이 사람들이 재단의 파문장을 올려놓으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대상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주교와 지지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주교와 지지자들도 화가 나잖아요. 자기를 파문시켰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자신도 아까의 그 사절단 그리고 대성당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파문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동서교회의 상호 파문 이게 분열 내용인데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였잖아요. 기독교 이게 이 사건을 계기로 동방의 그리스 정교하고 서방의 가톨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감정과 해묵은 이런 반목 등이 그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무엇보다 이 두 종교는 다른 언어를 씁니다. 동방은 그리스어 서방은 라틴어를 기본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고방식과 문화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로마 제국을 표방했어도 정치구조도 제각각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교황 세력이 동방의 황제에게 좀 밀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비잔틴이 물려받았다는 데 있고요. 둘째는 신앙의 중심도 동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와 코사디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 예루살렘 이렇게 로마 제국의 5개의 대교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 4개가 동방에 있었으니까 균형추가 기울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붕괴되게 되는데 이렇게 한쪽이 무너지니까 균형이 더욱 동방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거센 변화가 이뤘죠. 이때 이슬람이 본격적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의 대교구가 사르센 제국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길 승천하던 동방의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 이때 서방교회를 보면 처음에 좀 약했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야만족으로 여겨졌던 프랑크왕국을 비롯한 게르만족 정치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체력이 커지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 정치체계의 변화 속에 신앙 논쟁도 연달아 일어났죠. 예를 들어서 성만찬에서 발효된 빵취식, 사제의 자격과 혼인 문제, 성상숭배, 성령에 대한 해석을 놓고 동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어디에도 신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오직 신과 일반 신도 사이에 종교를 통한 권력을 가진 특정 계층들의 이해관계,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질 뿐이었죠. 한마디로 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인간 세계의 권력자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 동서고검을 막론하고 과연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가졌는가 생각해 볼 때만 참으로 답답함을 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사실 두 파벌은 여러 차례 위태위태한 과정을 겪어왔었어요. 다만 겨우겨우 파국만을 맡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상호 파문의 결정적 계기는 노르만족의 남이탈리아 침공, 그리고 기대했던 동방의 지원 병력이 오지 않아서 패전했던 서방, 서로 간에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이때 노르만족이 형식적으로 콘스탄티노플 교구 소관이던 점령지를 로마 교구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방 쪽에서 분노하죠. 바로 교황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이 고분고분하지 않았지만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이들을 3개월 동안 박대해서 결국 파문이라는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교회가 이제 결발하게 되는데 그 뒤에도 뭐 통일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이 1204년에 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점령과 약탈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갈라진 뒤에 이제 서방 교회는 신교와 구교로 나뉘게 되고요. 동방 전교회는 주로 동유럽과 아시아 북부지역에 퍼져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전교회 국가예요. 물론 동방 전교회도 다른 기독교 종파처럼 전 세계의 교회가 있고요. 전교회를 전파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의 역사가 끝을 내리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력들이 니케아 제국이라든가 이피로스 전제군주고 이런 걸 계속 세우게 돼요. 겨우겨우 또 명맥을 이어가는 거죠. 이 중에 이제 니케아 제국의 황제 미아일 8세인데 이 사람이 내부의 도움을 받아서 126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괴뢰국이나 다름없었던 라틴 제국은 멸망했고요. 로마 제국은 겨우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아일 8세가 오랫동안 니케아 제국에서 군림해왔던 왕조를 타도하고 즉위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아일 8세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위해서 영지와 자금을 아주 큰 규모로 탕진했어요. 단기간에 불만을 가라앉히는 데는 돈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돈을 만들어와야 되니까 이에 대상이 되는 니케아 제국의 본거지인 소아시아 방면 여기 시민들과 유력자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단기간에 돈을 엄청나게 뽑아가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재건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에 이 충당을 위해서 또 추가로 세금을 매기게 됐는데 이에 이 사람의 후계자인 안드로니코스 2세 국방력 약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감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좀 위험했거든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때가 하필이면 이 시점이 오스만 제국이 창건돼서 이제 막 불길처럼 들끓던 그때와 겹쳐버려요. 적의 세력이 가장 강성해질 때 자국의 국력과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대실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결국 동로마의 제의를 이었던 이 니케아 제국의 본거지는 오스만 제국에게 점령당하게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중심지인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땅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또 북쪽에서는 세르비아가 제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그리스 북부를 거의 전부 점령해요. 영토를 또 크게 잃었죠. 여기에 더해서 14세기 중반에 오면 동로마 제국을 흑사병에 한번 휩쓸고 가거든요. 여기에 여파를 맞아서 콘스턴티노폴리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뜩이나 힘들었던 제국은 더욱더 허약해지게 되죠. 이제 진짜 당장 멸망에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정도까지 그런 단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처지가 이렇게 약화되면서 영토라고는 콘스턴티노폴리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아주 일부분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오스만 제국 무라트 일세의 신화가 되는 사상 추위의 굴욕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추가로 프랑스와 헝가리가 주축이 된 십자군을 오스만군이 니코폴리스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사에서 격파한 뒤로 이 콘스턴티노폴리스는 그야말로 고림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위에 보스포루스 해업하고 아나톨로 히사리라는 유명한 요새를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당시에 술탄, 메흐메트 2세의 그 이전에 있던 술탄들이 동로마 제국을 계속 압박해서 사실은 이때 원래 끝날 뻔했어요. 근데 당시에 술탄이 1400년대 초에 이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에게 패배해서 포로가 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동로마로서는 그야말로 천우신조의 일이죠. 그래서 동로마와 오스만의 관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티무르 제국 덕분에 동로마 제국의 목숨줄이 잠시 더 붙어있게 된 상황이죠. 여기서 잠시 오스만 제국의 길을 막은 티무르를 보면 예전 몽고가 전성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전세계를 휩쓸었던 그때 세계 몽고의 점령지들이 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각지에서 독립하거나 현지화하거나 여러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에 이 근방을 보면 14세기 중엽에 차가타의 한국이 여기 있었는데 세퇴하게 돼요. 그래서 진기즉한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티무르 사마르칸드에서 티무르 제국을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가 1369년. 그 뒤에 티무르는 차가타의 한국과 옆에 일한국을 병합하고 킵차크 한국까지 편입한 다음에 인도의 델리까지 포함시켜서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오스만 투르크와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명나라까지 심략하기 위해서 징곤하던 중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티무르 제국은 시조인 티무르가 죽은 뒤에 얼마 동안은 좀 이란적인 문화가 유행했고요. 동서의 중계무역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대단히 융성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서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영토가 분할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티무르가 몽고족이자 이슬람 교도라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복 과정에서는 이슬람교의 세력권을 확장함과 동시에 몽고 제국을 다시 건설한다는 그런 기치를 내걸게 됩니다. 이게 잘 통했죠. 그래서 그 영토의 통치에서도 몽고와 이슬람의 법률을 다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이슬람적인 문화의 페르시아 그리고 중국의 문화가 혼합된 상당히 매력있는 문화라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스만이 융성하게 된 것도 이 시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13세기 말에 앙카라 부근에 살던 투르크족의 족장인 오스만이 당시 셀주크 술탄의 지배를 벗어나면서 나라 이름을 오스만 투르크라고 칭합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14세기 말 그리고 15세기 초에 들면서 아주 강성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16세기 초까지 세르비아, 크림반도, 알바니아 이쪽 지역을 차례로 정복하게 되면서 계속 세력이 넓혀져요. 마침내는 이란과 이집트, 사실상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리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향력이 엄청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교체기에 티무르가 지금 오스만 투르크의 뒷덜미를 한번 낙하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간접적인 혜택을 아까 콘스탄티노플이 받아서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전쟁에서 좀 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에도 내전과 기타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시 술탄이 10년에 걸친 내전 끝에 왕위 경쟁자였던 형제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오스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그가 이전 술탄과는 대조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취해요.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현상유지 정책을 펴낸 반면에 앙카라 전투 이후 독립해 나간 세르비아 등을 다시 신화국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무라트 2세, 메이멜트 2세의 아버지죠. 오스만의 세력을 다시 옛날 시대로 되돌려 놓긴 했지만 당시 알바니아 군주인 스컨데르비오, 이 사람도 알바니아 군주이자 민족 영웅인데 또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헝가리의 유능한 지휘관이자 정치가인 야노시 훈야디, 이 사람은 헝가리 왕국의 섭정이자 장군이었는데 당대 유럽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도 헝가리 민족 영웅이죠. 이런 지역 군웅들의 저항에 강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이 아버지 무라트 2세가 헝가리와 폴란드 동맹과의 전쟁에서 희생만 크고 성과가 없었다, 자기의 능력이 부족했다, 그런 이유로 아들인 메이멜트 2세에게 양의하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듯이 메이멜트의 나이가 너무 어린 탓에 관료들과 군부에 불만을 부딪혔고 엎친 데도 엎친 경우로 어린애가 술탄이 되었다. 좀 만만하잖아요. 소식을 접한 헝가리와 폴란드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등장해서 적을 격퇴하고 아들이 지방으로 물러난 그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본래 오스만을 보면 창권자 오스만일세 개인의 세력으로 일구어낸 게 아닙니다. 당시 여러 투르크계 부족들의 연합정권이었죠. 그로 인해서 초창기 오스만의 지배층이 이들 투르크계 부족들의 후예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정예병 예니체리, 이 군대가 창설된 것도 군사적으로 이들의 영향력을 좀 덜 받기 위한 술탄들의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무라트 2세가 기독교도 소년들까지 징집해서 병사, 그리고 관료로도 부리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무라트 2세의 치세에 들어오고 메우메트 2세의 치세가 전성기가 되게 되면 당시 오스만 술탄국의 관료, 기득권층이 기존 세력과 새로운 징집 세력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술탄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사 차출하는 이 제도가 대부시름의 제도인데 원래 오스만 제국에서 환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인재등용 제도의 기본이죠. 그래서 점령지의 기독교도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강제 징집하는 겁니다. 아이 모으기라는 뜻도 있는데 일부 역사 서적 등에 보면 기독교도 가정의 아이를 납치하는 그리고 인간 세금이라는 혐오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숨기거나 당연하겠죠?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 하지만 당시가 워낙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럴 때 이 제도는 출세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방법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후기로 가니까 오히려 자기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거나 아들이 하나인 경우에는 다른 집에서 양자를 들이는 사람까지 있게 되는 좀 상당히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파가 기득권 세력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가 이 대부시름의 파 아까의 그 수상이었던 한릴파샤가 당연히 기득권 세력의 최정점이었고요. 대부시름의 파의 최정점은 술탄이 되겠죠. 그래서 한릴파샤가 지금 오스만 이 궁정 내의 첨연 정치적 판도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이전부터 깨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열차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점령을 반대하고 나선 거죠. 그런데 술탄마저 갈아치울 정도로 이 한릴파샤가 세력이 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없던 그런 소강상태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콘스탄티노스 11세의 결정적 실책 모스만 왕이 계승전에서 패배한 이 왕족을 자신이 데리고 있고 보통 이러면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스 11세가 한술 더 뜹니다. 이 사람을 관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너희 나라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우리가 이 사람을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돈을 더 내라. 굉장히 세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강상태였었는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측에서 먼저 도발을 하고 오니까 이제 메우미트 2세가 아주 쾌제를 불렀습니다. 한릴파샤를 비롯한 기존 기득권층조차 더 이상 이 원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버려요. 여러 부족의 집합체였던 오스만 제국 유목 제국의 성격이 강했더니만큼 군주의 권위를 압도적으로 한 방위 키울 그런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역시 전쟁이었고요. 원래 그렇죠. 내부의 혼란과 기강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상당히 네임드가 있는 상대를 향한 대규모 원정이 최적입니다. 이에 따라 동로마 제국을 정복해서 유럽의 지배자를 자처하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를 위해 요세를 건설하고 해업을 점령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쪽 지방하고 보스포루스 해업의 완전한 장악을 이뤄낸 거죠. 이를 통해서 서유럽 방면에서 오는 콘스탄티노플을 향한 외부 통행도 모두 통제하게 됩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에게 남은 영토 중에 실질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건 이 콘스탄티노플 뿐이었죠. 그래서 최후의 요세가 완성되면서 전쟁 준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전쟁이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로마 제국에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아까 서술한 내용대로 유럽과 다른 나라는 여기에 구원병을 보낼 능력 그리고 여력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가 도시 내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잘 훈련된 정해병력 700명 이걸 보낸 게 답니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로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다만 전혀 물자 지원이 없는 건 아니어서 베네치아에서도 함대를 제공하기로 했고 골드논, 금강만에 정박하고 있던 베네치아 소속 상선들도 전투에 참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노바 함대는 참가하지 못하게 되고요. 다만 이때 도와주기로 온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노바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인 섬의 영주 출신이었는데 이때 자원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찾아온 지원군의 지휘관 용병대장 조반니 주스틴이 아닌 이 사람인데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동로마가 이 정도나마 버틴 건 절반은 이 사람의 역할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용병료만 받을 수 있다면 도시를 방어해낼 것을 맹세하고 전쟁 중에 하나로 들어왔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은 것 치고는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스 11세도 이 사람을 보니까 바로 알아요. 인물이라는 걸. 그를 당장 고용하고 자신의 권한마저 내려놓으면서 이 사람을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누가 봐도 확실하니까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동로마 쪽에서도.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이 금강만 쪽으로의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만의 입구를 가로지르는 두꺼운 사슬을 설치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단 금강만 쪽은 방어할 수 있었고 골드논 쪽은 해결됐고요. 그리고 그나마 얼마 없지만 이 금고를 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성벽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방어전을 준비하면서 동맹 또는 다른 나라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메우메트 2세가 오스만군을 이끌고 도시 서쪽에 자리 잡으면서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형이 굉장히 요새예요. 그리고 이 성벽도 엄청났고요. 지형을 보면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 금강만을 끼고 산면이 바다인 그런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산면에서는 사실상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와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방어하기는 너무 쉽고 공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보스포로스 해업에 둘러싸인 뿔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금강만입니다. 바다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고 그래서 쇠사슬만 잘 걸어놓고 배만 몇 척 있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해안선에 따라서 육지의 성을 쌓았는데 이게 테오도시우스 2세의 황제 때 지었다고 해서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도 부릅니다. 초기 성은 이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폴로 천도하면서 쌓았는데 그 이후에 육지 성벽을 외곽으로 밀어내 다시 축조하고 최후로는 성벽을 3중 구조화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체. 설명을 좀 해보면 육지 성벽이 해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공격한다. 그러면 저 앞에 땅을 깊게 판 해자가 있어요. 물이 엄청 깊어서 여기서 상당수가 빠져 죽습니다. 그냥 물만 있으면 수영에서 건너올 수 있겠지만 화살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비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이거 피해 있으려고 물속에 잠겼다가 위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쏟아지니까 익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심만고 끝에 해자를 넘어서 가면 해자에서 바로 저층벽, 높지는 않지만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속에서 천심만고 끝에 겨우 나왔으니까 체력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고 이걸 올라가다가 또 위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적병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첫 번째 성벽을 점령했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내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공성전이 일어나는데 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뒤에 테로는 없고 앞에는 엄청나게 높은 성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아군에게 화살을 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공성전을 하면 사다리라든가 아니면 정난차, 기구에 사람들 태워가지고 다리 걸친 다음에 성을 점령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자를 물을 건너오면서 저층벽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손으로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엄청난 병력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두 번째 성벽을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높은 세 번째 외벽에 접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거의 게임 끝이죠.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자를 건너오는 적한테 화살을 계속 쏘다가 적당히 신용만 하다가 내벽으로 끌어들입니다. 내벽에서 많이 학살을 한 다음에 또 적당한 시기에 세 번째 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해자 뒤에 흉벽과 너비가 2미터 높이가 5미터인 내성벽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높이가 15미터 가까이 되는 외성벽의 삼중구조 특히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에는 100여 개에 가까운 망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 성벽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육로에 걸쳐 있는 6키로 정도가 전부 이 삼중구조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최강 정복군주 중에 하나죠. 훈족의 아틸라. 이 아틸라가 게르만족의 이동을 유발한 훈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세계사적인 정복자마저도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보면서 이 견고함에 놀라 이 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손쉬운 다른 성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말머리를 돌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시기 각 나라의 패자들, 왕자들 다 이 성을 공격하러 왔다가 다 실패했어요. 페르시아, 슬라브족, 아바르족, 사라센, 러시아까지 당대의 패자, 대왕이라고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 정복자들 그리고 군사 세력들이 여기를 쳐들어왔지만 정복된 적은 단 두 번이에요. 처음이 제4차 십자군 전쟁. 그런데 이거는 전쟁으로 이겼던 게 아니고 방어하는 측에 실수에 더해서 누군가의 배신이 합쳐지니까 손쉽게 정복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 메우메트 2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죠. 다만 이 성이 이렇게 공성전에는 엄청나게 강했는데 자연재해에는 취약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성벽이 허물어졌고 그때마다 성을 보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성을 보수하는 능력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콘스탄티노플 전쟁에서 동로마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요. 오스만의 병력은 기록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최소 15만, 많게는 2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는 오스만 최고의 정예보병인 예니체리 1만 명 그리고 수천의 기독교 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이 기독교 군대는 발칸 지방의 오스만의 종속국에서 온 군대였는데 여기에 좀 정예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의 군대는 단지 병력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된 군수지원 체계를 갖춘 군대였습니다. 도로 공사라던가 식량, 취사, 운송을 담당하는 후방지원부대가 따로 편성되어 있을 정도였죠. 이 중에 전문 의무대까지 갖춘 예니체리는 전체 오스만군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체계화된 상징이었습니다. 기타로 자잘한 업무들을 수행할 비정규군도 모집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전투병력은 본연의 전투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군대를 운영하기 위한 거의 모든 작업이 관료와 장규들의 손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시스템은 서유럽에서는 몇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겨우 이루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오스만군은 왠지 좀 낙후된 아랍 세력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군대였고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가진 최고의 군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등에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공성전을 위해 만들어진 대형 공성포, 우르반 거포라고 불리는데 이 거포의 수송을 위해서는 30대의 수레, 60마리의 소, 그리고 200명의 대포 관리 인원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250여 명 이상의 병사들이 투입되어서 이 대포가 지나갈 길을 사전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거대 그 자체. 길이가 10미터에 육박했고요. 무게가 19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큰 만큼 위력이 굉장했고요. 해외 군사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 현대 전차포에서 쏘는 포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옛날 기술이잖아요. 발사 후 포 자체의 가열로 인해서 재장전에만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더 걸릴 때도 있으니까 하루에 7, 8발이 한 개였고요. 그 이상 쏘면 포신이 녹아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대포화를 공수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300kg가 넘는 돌덩이를 1.56kg 이상 넘게 발사할 수 있었지만 이 발사체를 구하는 것도 어렵겠죠. 모양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무기는 헝가리인 우르반이 만들어서 우르반포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동로마 쪽에 판매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로마 쪽에 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메오메트 2세는 돈이 많았고 그래서 가서 피하를 했다고 합니다. 바빌론의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메오메트 2세가 이걸 보고 당장 주문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여러 다른 대포들도 오스만 군대를 위해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을 한 번에 바꿀 만한 획기적인 대포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러 단점들이 많았잖아요. 생각보다는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오메트 2세가 대포도 그렇고 이렇게 거대한 군대를 동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안 방면을 완전 봉쇄하는 게 아무리 오스만 군이 병력이 많아도 힘듭니다. 원래가 유목민족이 베이스잖아요. 그리고 해군 쪽은 자기 휘하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차출한다고 해도 이 함대를 시간에 맞춰서 건조하고 거기에 정해병력을 수군을 육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해군은 외국인인데 여기에 지휘관은 튜르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의 질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명령체계도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만 봉쇄가 번번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군사력이 대단히 뛰어나긴 했지만 적들이 많았거든요. 발칸 반도의 종속국들도 그렇고 기타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언제 오스만 쪽에 반기를 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점령이 아닌 재패 형식으로 이루어진 정복이었기 때문에 이쪽 나라들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뒤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 오스만 제국과의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패전해서 군대를 잃련다. 그러면 전대인 무라트 2세가 힘겹게 쌓아놓은 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부의 적인 할릴파샤가 공방전 도중에도 여러 번 포위를 풀고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니까요. 여러가지 의미에서 이곳은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 중에 하나면서 시기적으로도 오스만의 여러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테오도시우스의 삼중 성벽은 너무나도 큰 난공불락이었거든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도 많고 따라서 오스만 군에게 총력을 다한 공격이 최선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로마군의 병력은 고작 7천명 그 중에서도 무장할 수 있는 인원은 약 5천명에 불과했고요. 2천명은 원래 상인, 장사치 그러니까 신병도 아니고 거의 훈련병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중에는 제노바인 용병 부대가 훈련과 무장이 가장 강했고요. 바다에서는 베네치아 상인들의 함대가 좀 쎘는데 수군이 들어올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상 육군 병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무장한 시민, 선원, 외국인 자원자 그리고 수도자들까지 포함된 그런 병력이 꾸려져요. 그리고 방어군 쪽에도 포탄은 있었습니다. 다만 성벽에 올려두고 쏘다가 반동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면 이게 더 큰일이니까 이런 사유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역사가들도 많이 있어요. 기타로 주변에서 몰려온 난민을 포함해서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있었고요. 병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은 벽을 보수한다든가 경계인물을 선다든가 이런 전투 외적인 인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금이란 금, 은, 각종 보석류 이걸 다 포함해서 외국인 병사 2천 명에게 줄 급료를 급하게 마련하게 됩니다. 군대가 너무 모자라니까요. 방어벽 전체의 병력을 배치하는 게 무리였고 결국 이제 외벽의 병력을 집중시키는 그러니까 해자부터는 적당히 신용만 하고 후퇴하는 그런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스 11세와 그의 군대는 방어벽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 이곳에 적의 공격이 집중되는 곳에 배치가 되죠. 전쟁이 시작되자 작은 성들은 금방 함락되었고 보스포루스 해업의 요새도 며칠 안에 무너졌습니다. 인근 바다에 있는 섬들도 오스만 함대가 다 점령을 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오스만군의 우르반 거포가 성벽으로 계속 포를 쐈어요. 다만 당시에 화양무기가 그랬듯이 좀 정확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장전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동로마 부대가 충분한 수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치는 수리 실력이 월등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거포가 생각보다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해안에서의 싸움도 오스만 쪽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술탄도 애초부터 큰 기대까지는 안 했습니다. 해군역이 약하니까 이 자체만으로 금강만을 돌파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게다가 금강만 입구에 대형 방어용 사슬이 있었기 때문에 배들을 강제로 이 만 안으로 진입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대가 기본 임무인 해안 봉쇄조차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동로마 측의 몇 척의 선박이 치열한 싸움 끝에 봉쇄 망을 뚫고 만으로 진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이 선박들 가운데 몇 척이 식량 운반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 새로 공급되니까 방어하는 쪽의 사기가 매우 올라가게 되고 술탄은 오스만 함대에 대한, 수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지리한 공성전이 이어지고 사상자만 계속 나니까 메우메트가 작전을 바꿔요. 상당히 기상천외한 작전을 입안하게 되는데 이 금강만이 계속 열려있는 한 공성의 성공이 힘들다.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된 거죠. 금강만 북쪽 지역으로 기름칠된 통나무들을 놓은 다음에 그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지상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이걸 끌고 올라간 거죠. 말로 표현할 때는 한 줄로 끝나는 내용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과 노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언덕 너머로 함선을 옮긴 다음에 금강만에 진입한다는 대담한 작전을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엄청난 고생 끝에 전체 함대 가운데 절반이 이 길을 통해서 금강만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명목상 중립이었던 금강만의 건너편 제노바 식민지 페라 지방인데 여기서 오는 보급로를 위협할 수 있었고요. 방어군 사이에서는 이제 좀 침략을 받았다. 그리고 대포 포격거리가 되거든요. 좀 작은 포들 이제 내성과 외성을 넘어서 바로 보여요. 그리고 피해가 다이렉트로 누적되고 정보강이라고 불리는 저 왕이 이 성을 함락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과 공포가 성 내부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쪽에서 성동격서에 양동작전을 펼치고 비밀리한다고 해도 이 엄청난 대공사를 오랜 기간 동안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군 쪽도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뭐 그땐 아니지만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함대를 화공선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좀 불안해지면 배신자가 나오죠. 그래서 제노바인의 밀통으로 인해서 우스만군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고 공격해온 방어군이 오히려 심한 피해를 입고 퇴각하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해안에서의 싸움은 어느 정도 좀 숨을 트였어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우스만군의 공세가 계속 이어졌지만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철통 같은 이런 방어력에 힘입어서 번번이 실패했고요. 최정예 군단 예니체리를 상당수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르반포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가용포는 모두 사용하고 있었지만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워낙 보수가 빨랐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벽 수리만큼은 당대 전세계 1위였습니다. 이 성이요. 그래서 계속 병력들이 누차 투입되었지만 성벽의 이 철통 같은 방어체계 앞에 계속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좁은 구멍이 하나 났다고 합니다. 이 폭역에 이은 여러가지 노력으로 그런데 이 성이 내성과 외성 기타 고저차가 높잖아요. 방어하기가 쉬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구멍이 나긴 했지만 여기에 최정예 군 한 몇십 명만 두면 막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일한 진출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니체리를 비롯한 오스만 군이 전부 다 일로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가 더 쉬웠어요. 지지부진한 결과에 분노한 메우메트 2세 추가로 몇만의 오스만 군을 투입했지만 그보다 10분의 1밖에 안되는 적은 방어군에 의해 번번이 격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멀리 변방에 있는 일부 병력까지 다시 빼왔고 다시금 공세의 재개 그러나 방어군은 또 방어에 성공을 하고요. 공성탑을 동원해서 해자를 넘어 외벽에 적은 피해로 접근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어디가 약하고 어떻게 공격하면 되는지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날 저녁에 수비대가 놓여있던 공성탑을 다 불살라버려요. 동로마는 그새 다시 성벽을 보수하는 데 성공하고요. 이렇게 일진일태의 공방전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과가 없는 정면 공격이 계속되면 생각나는 작전 중에 하나가 땅굴이죠. 그래서 우스만 군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갱도 건설을 계획합니다. 당시에 우방국이었던 종속국이라는 게 더 맞지만 세르비아 쪽에서 파견한 지원군의 광부들이 좀 있었어요. 이들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보이려고 하는 찰나에 미스가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어군 쪽에도 이런 기술자가 있었거든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방어책임자 중에 하나가 땅굴 전문가. 그래서 이 우스만 군이 파는 땅굴과 이어지는 또 다른 땅굴을 팠고요. 역으로 동로마 병사들이 이곳을 통해 공사인부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방어군이 우스만 군이 판 갱도를 차단하고 다른 갱도들도 모두 폭파하는 데 성공해요. 일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니까 우스만 군 지휘부가 애가타기 시작합니다. 메그메트 2세가 공성군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걸어보기도 하고 공성기로 성벽을 아주 매우 세게 공략해보기도 했지만 전부 무용지물이 됐어요. 날짜가 지나갈수록 성벽 공격의 주력인 예니체리 부대의 손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예니체리 부대가 손실이 난다는 것은 다른 일반 병사가 줄어드는 것과는 달라요. 마지막 순간에 왕을 보호할 이 술탄의 마지막 디펜스 병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의 부대면서 가장 믿을 만한 부대인데 이 예니체리 군대를 이렇게 소모한다. 여러모로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적군이 아니잖아요. 우스만에게는 여전히 적이 많았고 훗날의 다른 원정을 생각해보면 이 예니체리 부대의 숫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했습니다. 결국 메그메트 2세가 동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손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당신들이 열심히 막은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결국 전쟁의 결과가 우스만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란 것은 나도 알고 그대도 아는 사실이다. 도시내 모든 거주민의 보호 그리고 황제의 재산과 안전 황제가 가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모레아에 대한 권리 보장, 통치 위임, 자치권 기타 도시에 남을 모든 사람들의 안전 보장과 세제의 때까지 풀 패키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민,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때 항복하는 게 사실 여러모로 좋았어요. 죄 없는 그리고 애꿎은 백성들의 목숨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좋은 조건에 항복 권유를 했는데 당시에 여러모로 힘들었잖아요. 이 오스만트루크의 메그메트 2세가 그래서 진심으로 한 제안이었다는 게 역사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술탄은 평생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켰어요. 그래서 이 항복 권유를 받고 콘스탄티노스 11세마저도 이 술탄의 진심어린 호의와 그리고 상당한 관대함에 커다란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대답을 한 게 술탄 당신의 아나톨리아 및 그 외의 모든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항복 권유는 거절한다. 뭐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의사에 따라 죽기로 결정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아 대항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써서 보냈는데 다만 당시 이 성의 모든 일반 백성들의 생각도 이 사람과 같았을까 이외의 역사를 보면 누가 왕이 되든 큰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 집권 기족의 헛된 망상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통서형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항복 권유마저 거절을 당하자 메우메트 2세는 휘하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앞으로 공성에 대해 이제 마지막 정말 피니시를 할 것을 결의하고 천모회의를 엽니다. 이때 안티파죠. 제상 칼릴파샤. 이전부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공격에 반대해왔던 그 사람인데 아주 그냥 물고기와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얼마나 오스만국에 피해를 끼쳤고 군사적인 손실하며 더 이상의 공격은 무의미하다면서 공성을 포기할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너무 거칠고 무례해서 이게 전쟁터잖아요. 여기서 최고 군 통수권자한테 이렇게 거칠고 무례하게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격분한 메우메트가 칼에 손이 올라가는 장면까지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메우메트가 왕자였던 시절부터 수행해왔던 자신의 편들 자이노스 파샤라던가 기타의 부재상들 술탄의 위험에 타격을 입을 것을 들어서 할렐파샤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계속 공격해서 끝을 봐야 한다고 역설을 했죠. 결국 메우메트 2세는 당연히 술탄의 편을 드는 자이노스 파샤의 손을 들었고요. 보다 잘 정비된 군으로 울밀듯이 적에게 쉬거나 보수할 틈을 주지 않고 수비군을 압도하는 작전을 편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미 오랜 공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어군 측의 피로가 극에 다했다고 판단하는 술탄인데 실제하고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세와는 달리 이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한 번에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입한다고 결정을 합니다. 사실상 나라의 넘버투라고 할 수 있는 저 재상이 수상이 여기까지 이런 단계까지 반대하는 마당이니까 이 공격을 실패한다. 그러면 술탄은 철수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왕위를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줄이 위험한 그런 처지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흐메트 2세에게도 절체절명의 마지막 한판 승부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 후에 이야기를 붙인 걸 수도 있지만 큰 전쟁에는 미신이 유행하게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니까 뭐라도 믿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당시에 달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기간에 계기월식이 있었어요. 이게 콘스탄티노폴리스 측에서는 도시가 폐망할 흉조라고 여기는 그런 여론이 형성됩니다. 또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첫 황제의 이름과 같은 사람의 치세 동안에 멸망한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당시에 황제가 콘스탄티노스 11세잖아요. 노바로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한 황제이자 동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이 콘스탄티노스 대제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년 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이게 로마의 건국자였던 로물루스 그리고 초대 황제 아우구스트로스와 이름이 같았던 그 황제 때 망했잖아요. 로물루스, 아우구스트로스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는데 이런 전설이 있는데 굳이 이 이름을 붙인 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이 조성됐고요. 또 며칠간 도시에 엄청난 폭우가 퍼벗고 짙은 안개가 자욱하는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방어하는 측에서 상당히 어려워지죠. 시야가 좁아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도시가 폐망할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서 방어측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실상 당시 오스만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쟁 한복판이니까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스만군의 어려움을 모르는 이 동로마 군측에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보광이라고 불릴 만큼 이 전쟁과 전투에는 식견이 높았던 메우메트 2세였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 조건들이 오스만이 작전을 취할 마지막 기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총 공격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1차 공격대로 오스만군 측 기독교 병사들이 선봉으로 성병을 향해 돌격을 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아나톨리아 지역의 투르크 궁수들 아자비라고 부르는데 이런 군사들이 차례차례로 돌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좀 슬픈 일이 있죠. 오스만군을 보면 정의 중의 정의 최정의 예리체리 군이 마지막으로 돌격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일반 투르크 정규군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이런 소위 말하는 계약직 군사들 주변 국가들이 먼저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와서 누구와 싸우는지조차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전쟁시에 민방위군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예비군 그 다음에 현역 정규군 이게 다 소모되면 황제친의대가 공격하는 형태인데 참 어디서나 계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되었고요. 이때 공격하는 방면이 11세기에 지어진 어떤 부분으로 가장 약하다고 판명된 그 한 점으로 일정 공격을 한 거예요. 이미 그동안의 폭격으로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차 공격대가 이 구역의 벽 틈새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수비군이 집중 배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적들을 몰아내요. 한참 싸우다가 10명이 밝아져올 때까지 격전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아잡으로 대표되는 비정규군과 기독교군대의 전투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도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전멸. 이에 오스만군 측 정규군인 아나톨리아 군단으로 구성된 2차 공격대의 대규모 공격이 벌어집니다. 도시의 북서쪽 방면에 집중된 이 파상 공세에 동로마 병사들이 결사항전으로 막아냈지만 자정부터 이어진 공격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트루크 쪽에 그 이전의 비정규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싸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로마 군을 소모하게 만든 거죠. 오스만 정규군은 앞서의 1차 공격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싸움을 이어갔고 방어군이 이제 파상 공세에 점차 힘이 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어선은 십살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에 오스만군은 제3차 공격대로 준비해있던 대규모의 예니체리 부대를 일거에 전부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서로 끝을 봐야 하는 상황 이미 날은 발가하고 있었고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방어군이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전투로 피로에 찌든 이 방어군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오스만군 이미 동로마 쪽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설상가상으로 이 처절한 공방 와중에 동로마 측의 수비대장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복부에 심한 중상을 잇게 됩니다. 사실상 동로마 쪽의 핵심이죠. 그가 부상당해서 후송이 되니까 그의 직속 부대인 동로마 최정예군 제노바 군대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의 지휘 아래 겨우겨우 지옥같은 공성전을 버텨내던 방어군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죠. 제노바 군대가 철수한 뒤에 이제 콘스탄티노스 11세는 그의 근위대와 함께 마지막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시민들의 출입구로 이용되던 비밀 쪽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안으로 진입할 절호의 기회만을 노리던 예니체리 군단 이 문으로 돌진을 해요. 아비 교환 속에 이 문이 제대로 닫히지 못했고요. 오스만 군이 마침내 이 문을 통과한 다음에 방어탑을 점령하고 성문에는 오스만의 군기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 8벽의 테오도시우스 성벽 어이없게도 동로마 방어군의 실수로 인해서 적의 침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이미 성벽의 다른 지역도 압도적인 병력차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고요. 마침내 이 투르크의 깃발까지 올라가자 방어군은 패닉에 빠지게 돼요. 이제 동로마 병사들은 성벽을 포기하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게 됐고요. 베니치아인들은 그들의 배를 찾아서 항구로 모여들게 됩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항복하거나 성벽 아래로 투신하거나 이렇게 각자의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혼스탄티노스 11세는 이제 다가오는 오스만 군에게 단신으로 돌격 함께 싸우는 그의 병사들과 함께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최후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부터 영웅적인 마무리였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치렀다는 것만은 사실인듯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시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이 오스만 병사들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노략질과 약탈에 정신을 놓게 돼요. 메우메트 2세가 이제 기독교 지역을 총괄할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가급적 좀 원래 모습에 가깝게 이곳을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병사들의 이런 욕구를 막으면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오랜 시간이었잖아요. 병사들도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유적지나 성당 같은 곳만 휘하의 근위들을 보내서 약탈을 막도록 명령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아주 불바다의 잿더미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곳 시민들의 상당수가 노예로 팔리게 되는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지죠. 이토록 치열한 싸움으로 인한 우스만군의 사상자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총공세까지의 전투상황으로 봐서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의 약탈과 노략질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도시에 흐르는 피가 마치 갑작스런 소나기 후에 도랑 속 물길 같았다. 기독교인들의 시체가 바다 위에 마치 우나 속 과일들처럼 떠다녔다. 이런 정도의 전쟁을 치른 후니까 뭐 상황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필설로 허경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2200년 역사의 로마는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메우메트는 정복한 이 도시를 오스만의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고 제국의 대성전이자 랜드마크인 하기아소피아 이슬람의 모스크로 개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징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조연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인 수비군 지휘관 조반네 주스티냐니 콘산티노폴리스가 함락될 당시에 부하들이 겨우 탈출시켜서 배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상이 심해져서 얼마 뒤에 사망하게 되죠. 오스만 트루크에 의한 콘산티노폴리스의 정복 여러가지로 역사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콘산티노폴리스를 정복함으로써 오스만의 전 영토가 하나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영유하고 발칸반도에도 광대한 세력을 뻗치고 있긴 했지만요. 그 영토가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사이에 두고 둘러 나뉘져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되게 애매하죠. 가운데에 아주 알바끼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도 한 군데에 두지 못하고 아나톨리아 반도의 수도 인근 그리고 발칸반도의 도시 이렇게 두 군데로 두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수도를 두 군데에 둔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고 이 동로마의 위치가 컸지만 예전에 로마도 이렇게 동서로 나눠서 결국은 분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도를 빨리 합쳐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턴 이 같은 부분이 해결됐고요. 또 영토가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말은 당연히 통치가 예전보다 편리해지고 국력이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더욱 멀리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죠. 또 오스만이 세력을 확장할 때 이제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뭐 앞에 내용과도 어느정도 통하는 부분인데요. 이전까지 오스만이 이제 발칸 반도라던가 아나톨리아 반도 어느 쪽에서든 영토를 확장할 때에는 항상 이 콘스턴티노폴리스 부근을 주시해야 했습니다. 서유럽의 어떤 나라가 십자군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오스만을 상대할 때 이 십자군의 집결지 그리고 전진기지가 당연히 콘스턴티노폴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오스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토 한가운데에 적군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예비 병력과 관심을 둬야 되고요. 군사력을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라의 전 국력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일을 획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술탄이 주도해서 콘스턴티노폴리스를 직접 정복했잖아요. 물론 싸움은 병사들이 한 거지만 어쨌든 술탄의 권위가 매우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황제를 칭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이었다고 해서 바로 자신이 로마 황제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물론 뭐 실상이 어떻게 되든 큰 관련은 없고요. 상징적인 의미의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큰 적이 사라졌으니까 내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전쟁이 한창인 공방전 중에서도 끊임없이 철수를 주장하면서 해방을 놓았던 제상 할리일 파샤를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이 아닌 대부시름의 제도 출신의 징집자 자하노스 파샤를 신임 제상으로 임명해요. 이는 대부시름의 출신으로서 제상이 된 최초의 사례였고요. 이로써 메우메트는 이 대부시름의 징집자를 일종의 자기 친위 세력 그러니까 여당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티르크계 기족들을 야당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덤비는 일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신의 뜻대로 전제 군주정을 확립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메우메트 2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로마 황제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게 전교회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톨릭교회는 부정했고요. 그래서 그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가 주관한 즉위식에 첨가하고 총대주교는 그를 로마 제국의 후계자 즉 콘스탄티노스 11세의 후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로마 그리고 소구 세력이 갖고 있었던 이 당시의 해계문의를 이제 동양권 정확하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황제와 왕 술탄으로 태어나서 온갖 권력을 휘두르고 사치를 향유했던 이 귀족계층들 이 기득권층 저 이른모를 산골짜기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어느 군에 소속된지도 모르고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더덕 모르는 그런 이른모를 젊은이들의 이런 피 그 속에 세워진 제국이라는 이 홀 과연 역사의 반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작금의 현실을 둘러보니 역사가 아무리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해도 역사는 결국 반복되고야 만다는 단 한 가지 절대적인 명제만을 받아들이는 인간사회의 아쉬움에 씁쓸함이 큽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